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이리와. 응, 이리와. 이미 쏙쏙 쏙쏙. 세상에. 세상에, 이 동큰이. 아이, 아빠라. 아이, 아빠라. 빨리 나와야 되는지. 응. 또 안 좋아졌어. 동큰아. 아이. 이 콕딱 사이. 동큰이. 다. 동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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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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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예 고춧가루 엘사 ㅋㅋ 제일 안순한 건 라우나우나우나우나우나우나우 아니야 라운드 겁이 많아서 그렇지 막상 공격하는 건 없어 제일 안순한 건 엘사인 것 같아